여기는 신대방역에서 600미터정도 됩니다. 걸어서 7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가격이 500에 40입니다. 500에 40이고 이 건물이 큰 길가에 있어서 호수마다 다르지만 이쪽 반대편 호수는 채광이 그렇게 좋진 않죠. 하지만 이쪽은 보시다시피 남양이라서 채광이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불을 만약에 꺼도 이렇게 지금 구름에 해가 가려서 그렇지 그래도 되게 밝은 집이고 위치 좋고 가격도 괜찮고 깔끔합니다. 이제 이것보다 더 넓어지려면 당연히 월세는 올라가야 되고 이 집은 같은 가격대로 500에 40짜리 중에서 위치나 깔끔한 것 넓이 이 호수는 채광까지 괜찮네요. 채광까지 괜찮아서 여기 이쪽에 충분히 칼멸을 보니까 좀 작게 나오는데 오히려 침대 충분히 하나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공실이 거의 잘 안 나와요. 공실이 거의 잘 안 나오는 호수라서 이거는 빨리 계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00에 40 중에서 거의 A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